안녕하세요. 신입서비의 매드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데믹 속 집안 놀이는 힘들어. 핏 로블록스 20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보다는 낮습니다. 훨씬 훨씬 낮죠. 뭐냐면 우리나라는 역시 주식 담당자분 주담이랑 열심히 통화를 해서 만약에 다음 분기 실적을 물론 실적을 주식 담당자가 노출시켜서 외부에 유출해 주지는 않죠. 질문하는 스킬이거든요. 전화를 하면서 질문하는 스킬로 돌려돌려서 만약에 좋을 거라고 예상한 걸 알아냈다. 그것도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는 거잖아요.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주식 시장이 지금 8시부터 몇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지금. 방송과도 그거에 맞춰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직장인도 출근 전에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까지는 지금 사실 직장인분들은 할애를 해가지고 주식 담당자랑 전화를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전화를 해서 몇 시간을 전화해가지고 알아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딱 투자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현자 타임이.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 정말 정직해요. 그러니까 정말 실적이 좋게 나오면 누가 보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주가가 화끈하게 반응해주고요. 누가 보더라도 어닝 쇼크가 나오면 또 반대로 화끈하게 추락을 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화끈하게 나왔는데 예상치가 너무나 화끈한 나머지 그 화끈함을 못 뛰어넘으면 또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반응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적들을 체크하는 것이고 지표들을 보는 것이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디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어디는 별로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간으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건수 같은 거는 빨간색 혹은 별 5개 중요한 지표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예를 들어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금도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분분한데 맞죠? 이게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엄청 높게 나와서 실업자가 너무 많아서 파월이 보기에 너네 힘들구나, 우리 금리 좀 내릴까? 이래서 피벗을 바라는 사람들의 논점에서 봐서 주시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될런지 아니면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너무 계속 나쁘게 나와서 이게 경기 침체로 가버려서 경기 침체를 살리려는 금리 인하면 그거는 안 좋아버리는 거죠, 시장에. 물론 어쨌든 간에 그 반응은 나중에 봐야겠지만 실업수당 청구건수 같은 중요한 것들이 발표가 될 때 굉장히 급변을 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지표라든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짚는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죠.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게 공부에 있어서 유의미한 것을 넘어서서 투자에 있어서 유의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내가 직접 이익을 얻는데 바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열심히 우리나라도 개선을 하고 나아가야겠죠. 이대로 멈출 수는 없죠. 어쨌든 미국 시장은 잘 반영을 한다. 목요일에 장전에 나왔던 것들이고요. 여기 어닝 이스퍼에 이게 로고가 그려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로고가 그려져서 한 줄로 따지면 딱 줄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기업을 넣을 수는 없어요. 여기다가 모든 기업을 넣을 수는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피 크림 도넛. 크리스피 크림 도넛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거 나오고 나서 던킨이 인기가 없어졌잖아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딱 어떻게 하루에 발표하는 게 매일 똑같겠습니까? 개수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이거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장전이나 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금 더 빨리 발표하거나 장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늦게 발표하거나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장전, 장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장전의 실적 발표를 하면 장 시작 전에 이미 장전 시장에서 영향을 미쳐버리고요. 그리고 장이 시작하고 나서의 흐름과 장후의 실적 발표를 한 것이 또 다르면 장후 시간에서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실적 발표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적 발표 스케줄이라든가 실적 발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로블록스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고요. 로블록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로블록스가 이 며칠 사이에 너무나 뉴스를 다 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방송을 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생각에 제가 돌아가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은 발육도 남다르고 정신도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로블록스가 굉장히 10대들이 많이 하는 이 플랫폼이던 때 옛날에 GTA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었어요. SNL에서 GTA로 꽁투를 하기도 했었고 거기 막 무슨 다 탈출을 해가지고 시민들을 때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5.18 광주민주화항쟁 거기다가 게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찰이나 군인 역할을 해서 들어가서 시민을 막 몽둥이 찜질을 하는 그런 게 지금 로블록스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초등학교 6학년생이 제보를 했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생이 표창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에 나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그래서 지금 로블록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로블록스 본사에도 지금 얘기를 했고 다 제보를 했는데 결국 언론사 제보로 이게 터지게 된 거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이걸 직접 경험을 했는데 이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자체의 특징이 게임을 만들어서 아무나 올리고 아무나 참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제재하기를 힘들다. 하지만 로블록스 본사도 이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한테 노출이 이미 돼버렸다.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물론 게임을 만들고 코딩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옛날에 한 20, 30년 전하고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놀거리는 또 많아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면에서 어떤 창의성과 그리고 또 창의성에만 힘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불거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로블록스가 굉장히 이슈가 된 이 가운데 희한하게 우연히도 로블록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다 이거죠. 로블록스의 실적 발표. 어제 어디에 주목을 했느냐. 여기는 이거는 좋게 나왔거든요. 자, 이 한 지금 2014년에서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3분기 전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정치가 0.45 주당 순손실.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주당 순손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주당 이익이 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주당 순손실이 3분기 전에는 0.45가 예상치였는데 0.46으로 나왔고 안 좋게 나온 거죠. 이게 어닝 쇼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0.51이었는데 0.45 이때는 좀 줄게 나왔습니다. 0.55였는데 0.52 또 줄게 나왔고요. 이번에도 0.53이었는데 마이너스 0.43으로 실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3분기 전 빼고 그 다음부터 1, 2, 3분기 연속은 연속 3개 분기는 지금 추정치보다 실제치가 순이익은 안 나왔지만 예상한 순손실보다 좀 적게 나왔죠. 좋네요. 이걸로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았는데 순손실이 적게 나온 거는 시장의 예상치를 그러니까 상회했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더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시장은 어디다 주목을 해버렸느냐. 매출에 주목을 해버렸어요. 매출에. 매출이 1년 전보다 3.6% 증가한 8억 1,130만 달러. 3.6% 증가를 했죠. 그런데 아까 말했죠. 허들이 중요하다고. 애널리스트들은 9억 2,298만 달러를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매출이 적게 나왔다는데 시장이 주목을 해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어제 실적에서는 매출에 주목을 해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 그런데 그동안의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흐름이 중요해요. 스팟으로 보면 좋을 수 있잖아요. 축구를 못하는 선수도 어쩌다가 한 골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 경기만 보면 되게 잘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20경기를 보면 20경기 중에 한 골 겨우 넣는 거다. 이러면 못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이가 중요한 거죠. 이 매출 추이를 보면 매출은 좋아요. 매출은 지금 2021년도 4분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가장 높아요. 이 예상치료하거나 실제치료해도 가장 높습니다. 매출이 커지는 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뭐가 안 좋느냐. 이익이 안 나요. 아까 10대 위주의 플랫폼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닝으로 넘어가시면 이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어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레비뉴고요. 어닝.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마이너스인데 매출은 어쨌든 아까 우상향하고 있었죠. 지금 어닝, 영업 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늘어나잖아요. 어쨌든 막대 그래프가.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인데 순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돈이 될 만한 거를 지금 만들어야 돼요. 누구나 게임을 만들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건 좋은데 거기서 어쨌든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로블록스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무려 업사이드를 59.67을 주고 있습니다. 에버리지가 49.72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제일 높은 목표가는 6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총 의견은 스트롱 바위는 아니고요. 넘어가시면 모더레이트 바위입니다. 그냥 보통 중간의 매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2개 바위가 있지만 5개 보유가 있고 2개의 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스트롱 바위 의견은 아니다. 이 정도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아까 10대 위주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10대 위주냐. 우리 MGMG 하는데 여기 MGMG도 참 희한해요. MGMG부터 해볼까요? MGMG. 우리가 MGMG라고 부르는 게 희한하게 MGMG가 끄트머리에 걸린 사람은 X세대 출신이에요. X세대가 1965년부터 1980년. 나이로 할게요. 쉽게. 43세부터 58세. 이거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는 80년 바로 다음이에요. 81년생부터 94년생. 나이로 따지면 29세에서 42세. 근데 이거 좀 그쳐? 이제 우리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은 그냥 저 위로 갑시다. 인간적으로. 42세와 43세의 차이가 뭡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젠알파는 2010년생 이상입니다. 젠알파가 가장 젊은 세대인데 여기가 나이로 따지면 10세에서 13세. 여기가 아까 초등학교 6학년이 아까 그 제보에서 인터뷰에 나왔다고 했죠. 바로 10세에서 13세가 로블록스를 가장 많이 즐겨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로블록스를 즐기는 사람 연구는 아니고요. 비디오 게임에 노출된,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에 노출된 것이 베이비붐어세대, 우리 59세에서 65세 되시는 베이비붐세대분들은 한 절반 이하 부분에만 뇌 쪽으로 비디오 게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죠. 점점. 여기 젠알파부터 젠지.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10세부터 28세까지 그 정도. 사실 29세와 28세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 분류를 보면 10세에서 28세 정도가 90% 넘는 이 뇌적인 부분에서 게임에 노출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데 로블록스도 이제 게임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들어서도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분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다 있는데, 많아서 다는 못 빠져나요? 정지 화면하고 나중에 보세요. 여기 게임즈가 중요합니다. 이 민트색이 게임 부분이에요. 어플인데, 게임 어플에서 로블록스의 순위가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 중에서 게임 섹터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로블록스가 세 손가락 순위 안에 드는.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게임 섹터에서 로블록스 어플의 다운로드 순위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고. 그리고 그 게임을 주로 노출이 되는 나이대는 젠지 세대와 젠알파 세대. 10세에서 28세라는 것이죠. 이렇게 로블록스의 주요 소비층이, 그리고 주요 어떤 속해 있는 섹터가 여기서 정확히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와, 이거 좀 잔인하죠. 이거 피 그림 같이 그려놓은 거죠. 자, 이거 보면은 바로 저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부응했다가 코로나 엔데믹 때 푹 싹 주저앉은. 근데 여기에 자료는 코로나 엔데믹이 되는 초기까지만 그려져 있어요. 자, 대충 보죠. 쇼피파이, 로블록스, 줌, 코인베이스, 도큐사인, 아마존, 로빈우드, 펠로튼, 스냅챗. 이런 것들 모더나, 다 블록, 다 뭡니까, 이거? 코로나 팬데믹, 질병이 너무나 도는 날, 역병이 돌아가지고 전부 다 집안에 외부 활동을 아예 못하고 감옥처럼 갇혀 살면서 하는 활동에 대한 것들만. 다 급등을 했다가 엔데믹이 되니까 다 푹 싹 주저앉은. 근데 여기 자료는 코로나 엔데믹이 되고 초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 코로나 엔데믹이 되고 꽤 흘렸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우리가 확인해봐야겠죠. 자, 다음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일단 저기 차트 보죠. 이 지금 로블록스 차트입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면은, 자, 이 고점, 저점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지금 박스권에서 완전히 갇혀있어요, 터널에서. 근데 하락 터널에 갇혀있죠. 위아래로 가면서 터널을 가서, 지금 하락 추세선 상단에서 막혀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은, 로블록스는 하락 통로 및 하단 채널까지 또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패턴으로 보면은, 그렇죠? 밑에 저 저점과 이 저점의 추세선까지 그어놨으니까, 두 개의 추세선이 만나는 이 지점, 34달러에서 36달러까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일봉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 월봉으로 봐야겠죠, 이제. 왜냐하면 큰 흐름을 봐야 되니까요. 자, 주봉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월봉으로 가볼까요? 엄청납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건 거의 절벽 수준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아까 나온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계속 쭉쭉 넘기죠, 이제. 자,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캐시우드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테슬라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이거는 뭐죠? 번지점프됩니까, 이거? 자, 그 다음 애가 중요하죠. 어떻게 됐어요, 2022년부터?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바닥에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 계속 특징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이 기업의 대충 뭔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겠죠. 펠로튼, 집에서 사이클하는 겁니다. 사이클 선생님은 직접 못 만나요, 코로나니까. 화면으로 만나죠. 월 구독료를 내고. 자, 올라갔던 거. 이게 다 번지점프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죠. 자, 또 다 똑같아요.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을 했는데 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애쉬입니다. 이제 하도 마스크를 똑같은 거 쓰다 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집안에서. 집안에서 자수를 뜨기 시작했어요. 여기다가 포켓몬 뽀로로를 그리고 산리오 그려요. 그래서 판 거예요, 애쉬에서. 애쉬라는 플랫폼에서 자기가 손수건을 맞아서 판 거예요, 마스크랑.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회복도 못하는 모습. 똑같죠? 자, 쭉쭉 넘어갑시다. 네, 모더나. 모더나는 아예 티커 자체가 mRNA예요. 그렇죠? 티커가 mRNA예요. 아예. mRNA 백신이 처음 나왔잖아요. 교과설만에 있던 것을, 이론상에 있던 것을 실제로 적용시켰잖아요. 모더나, 백신으로 대박이 났다가 완전 주저앉아가지고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부터 이제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로블록스가 아까 게임 섹터에 있었죠? 자, 게임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 지금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게임에 너무 빠져서 나 내일, 내가 미래의 페이커가 되겠다. 엄마, 나 페이커 될 테니까 공부도 안 할 거야. 계속 틀어박혀서 게임만 해요. 그런 애들은 야외활동이 지금 뭐 제주도로 가고 해외여행 가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주도로 가고 해외여행 가고 나는 게임만 해야지.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집안에 계속해서 있다 보면 게임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조차도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방바닥을 긁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 특성이 그런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 유리하고, 엔데믹이 되면 원래 게임을 안 했던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 게임 해봤는데 별로 나는 흥미가 없더라. 나 역시 나가서 노는 거야. 이제 마스크 벗었는데 나가야지. 이렇게 되죠. 게임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EA가 뭡니까? FIFA로 유명한 거죠. FIFA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얘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상승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 박스권에 있죠. 아까 그 종목들은 하락하고 폭락하고 밑에서 박스권에 있고. 완전 다르죠. 그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마존. 거의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넘어가서 아마존의 상승이 그거에 비해서 비교 대상으로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아마존의 상승도 엄청나요. 아마존은 지금 뭐 아마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뭐죠? 인터넷 전자상 거래? 전자상 너무 오래됐죠. 인터넷 거래? 그러면 집에 있어야지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마존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드론 배달로 드론 회사가 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갖고 있어서 처음 출발한 스타트업들한테 데이터 센터를 빌려주죠. 요즘에 인공지능을 하수시켜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아마존, 애플, 테슬라가 만든 데이터 센터를 돈 주고 빌렸어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얘도 총화죠. 엔비디아가 너무 총화로 뛰어가서 그렇지. 얘 이만큼 해서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뭡니까? EA 스포츠나 아마존도 팬데믹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겉고 모델을 갖고 있는데 얘네는 엔데믹에 와서도 계속 성장의 그 어떤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이슈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없는 애들은 아까 빨간색 피같이 그려진 차트 그것과 별개로 또 그 뒤에도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죠. 자, 다 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팬데믹 때 한 방을 크게 맞았는데 아마조나 EA 스포츠처럼 엔데믹에 유리한 사업 구조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이슈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자에 보여드렸던 그 모델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라임을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격투기 게임보다 보면 로블록스 맞으면 숨도 못 쉬고 이러고 있는 모습 보이죠. 약간 저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서 로블록스 제대로 맞은 로블록스 아!